대가족 분들이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있으시면은 여기 탑 층에다가 우리 아이들 방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영화관처럼 홈시어터를 딱 해서 빔을 딱 쏴가지고 쇼파 넣고 여기를 극장처럼 꾸미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집장면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 운영동에 나와있습니다 고급 전원주택인데요 자 보시면 주변이 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동네에요 총 3층으로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95평입니다 자 일단 외관상 모습 한번 보시고요 일단 외부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1층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통로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옆집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바닥은 잔디로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외부 쪽으로는 뭐 데크라던가 돌담을 쌓아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경도 예쁘게 꾸미시면 나만의 이런 공간 마당이 생기겠죠 굉장히 멋스러운 집입니다 자 집안 내부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문과 밖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따로 있고요 총 방 1층에 하나 2층에 3개 3층에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스러운 우리 고급 전원주택 단지 집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 부분은 전체적으로 코스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은 화이트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전신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북바귀장 신발장입니다 총 4칸 자리로 되어 있고 자 바닥은 이렇게 자동 센서 등과 함께 비용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랑 소등 버튼이 별도로 또 따로 있으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일괄소등 스위치고요 자 중문 열어서 한번 멋진 집을 보여드릴게요 자 출발할게요 자 거실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은 천장에 실링팬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우물형 천장을 파서 조명 센서 등이 다 들어갑니다 자 천장에 매립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지 휘셋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광폭으로 들어간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자 한쪽 아트홀 부분은 보면은 이제 친환경 페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타일과 템버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집 마당인데 자 이쪽으로 창문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 자 외부에서도 양쪽으로 통로가 따로 있으세요 이 마당은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계단 밑에 창고가 있으신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묵은 진들은 이쪽 안쪽에다가 넣고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층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층 욕실은 보시면은 은란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고급스러운 볼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자 비데 설치도 다 들어가 있고 바닥 욕조 설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무광 스틸로 되어 있고 은은한 그레이톤으로 색깔을 맞추셨어요 자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고 블랙톤 젠다이선 반 들어갑니다 자 비데 버튼 자 1층에는 욕실 하나 그리고 메일 방 하나 그리고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층에 있는 방이에요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자 모두등 그다음에 천장 벨트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은 똑같이 타일로 들어가고요 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형 구조세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자 은은한 베이지톤 타일과 이 벽 전체는 이제 우리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 친환경 시공을 했고요 천장에 보시면 주방에도 흰색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도 있고 자 냉장고는 이쪽에다가 싱크대 옆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넓은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고 냉장고 저쪽에 또 냉장고 자리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제 상부짝은 우측에 그리고 이거 정면에 보이시는 우리 싱크볼 있는 데는 이렇게 하단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방에 창문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한샘 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샘 쉽기세척기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샘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두둔도 굉장히 넓은게 들어가고 있고 자 보시면 이 수납장도 다 도장제품이세요 이렇게 도장제품으로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광파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히든콘센트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히든콘센트 주방 맞은편 쪽에는 큰 다용도실이 있으세요 다용도실 별도로 또 따로 있고요 수전도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세탁기 또 1층에 세대 분리해서 사신다면 1층 세대 분들은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문은 뭐냐면 밖에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세요 보시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시대기 놓는 창고 있고요 자 이제 1층은 다 봤고 2층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층 계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2층은 이렇게 바닥도 타일로 다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자 방 첫 번째 방입니다 2층의 첫 번째 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심플하기 때문에 어떤 가구를 이제 배치를 하시고 어떤 색상을 가져오셔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화이트 톤이고 각방 온도 조절기 똑같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미다 주문이 있는데 여기는 따로 개인 서재라던가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별도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메인 욕실 유리 샤워부스 별도로 있고요 습식 건식 따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자 환기창 들어갑니다 자 욕실장 세면대 자판기 비대도 무료로 설치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욕실 옆으로는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제 또 다음 구성원분들이 여기서 사신다고 하면 세대를 분리해서 사시면 여기 수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 세탁기 건조기 다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2층에 인터폰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CCTV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방인데 에어컨 설치 들어가고요 이쪽에 안쪽에 보시면 드레스룸 이렇게 행거가 이제 한생걸로 다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주변은 워낙 여기는 다 단독주택 단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딱딱 깔끔하게 다 잘 돼 있고 고급스러운 고급 주택 느낌이 많이 나죠 고급스러운 고급 주택 느낌이 많이 나죠 이렇게 눈 바깥쪽으로는 틸 몇몇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층은 이렇게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용도시 하나 구조입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대가족분들이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있으시면은 여기 탑층에다가 우리 아이들 방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영화관처럼 홈시어터를 딱 해서 빔, 빔을 딱 쏴가지고 쇼파 넣고 여기를 극장처럼 꾸미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3층에서 바라보는 이 운영동, 운영동 모습 좀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멋스럽죠? 한눈에 다 보이는 운영동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는 또 이렇게 창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창고가 있고 안쪽에 다 깊숙이 이제 묵은 짐들을 여기다가 넣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층에는 미니 주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구짜리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싱크대, 싱크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욕실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레이톤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욕실이 다 환기창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맞은편 쪽에 또 조그만 이런 룸이 하나 더 있고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탑층은 이렇게 테라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어제 눈이 왔기 때문에 눈 살짝 이렇게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탑층은 멋스럽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집들처럼 테이블도 놓으시고 고급스럽게 꾸미시면 일단은 우리 집에서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꼭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내 집이다 너무 좋죠 전 사실 여기 운영동을 처음 와봤어요 고급 전원주택 전지를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동네 자체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 한강 두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네가 정리정돈도 다 잘 돼 있고 길 자체도 보시면 길도 굉장히 깔끔해요 주변에 뭐 식당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고 자 오늘 자 김포 운영동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 고급 주택을 보셨습니다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내집장만TV 저희 김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가격이 궁금하실텐데 가격 궁금하신 분들도 김실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워낙 고급스러운 주택을 소개하다 보니까 저까지 왠지 말투도 그렇고 이렇게 톤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집이 굉장히 더 멋스러워요 영상에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꼭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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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